아이돌 연예인이 그것도 잘나가는 아이돌 연예인이 연애를 한다. 누구랑? 몰라. 문명의 10년차 배우래. 자라선 밴드 경연 대회? 아니 한 달을 걸어서 간다는 건 또 뭐냐? 옛날부터 공연하면서 전국 일주 한번 해보자고 난리였잖아. 방송까지 다 섭외해놨단 말이야. 아무튼 저기가 아니라고 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조건 촬영해서 분량 만들어 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인족 밴드 일본 국동입니다. 반갑습니다. 4명의 뮤지션, 강락이와 마차, 전라도 목포에서 경기도, 가평, 자라선까지 이 시대 차고의 연대기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컷! 좋아요. 바라선까지 데려다 가는 특별한 의미가 없나요? 진짜 좋아. 내가 하고 싶어하는 방법을 하는 거야. 실시간 일이요?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기회라는 너. 왔을 때 잡아야지.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 야, 이렇게 개판 만들었고 너 혼자 도망갈 거냐, 어? 음악을 만드는 건 기억을 닿는다. 이번에는 무조건 신곡으로 가는 거다. 이 멜로디에 경험담이 자연스럽게 녹아준 가사. 어때? 내 시간 맞춰서 갈 수 있을까? 인생이 네 계획대로 되냐? 자, 지금부터 신랑 한민우 군과 신부 송민숙 양의 제1회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례! 입장!